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서역 파크프로지오 오피스텔의 전망이 훌륭한 원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카드키 또는 번호 입력으로 출입이 가능하며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1층 내부를 통해 들어가시면 엘리베이터가 무려 3대에 설치되어 있어서 신속하게 올라가실 수 있으십니다. 본 매물은 화서역 파크프로지오 오피스텔의 원룸 23A타임입니다. 월세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이며 전세로는 1억 5천만원입니다. 참고로 단독 보유하고 있는 가성비 좋은 원룸 매매 시세는 1억 9천만원대입니다. 방향은 정남향으로 채광이 훌륭합니다. 숙지공원 불과 참 인상적인 공간이며 이중창으로 되어 있어서 소음을 차단해줍니다. 오피스텔 1층에는 며칠 전 GS 더프레쉬가 입점하여 생활하기 편리합니다. 본 매물 인근에는 롯데마트, 이마트, 국수원 CGV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소임 분당선도 예정인 화서역에서 도보 8분 이내 접근 가능합니다. 바로 한정거장 옆에는 정철 1호선과 소임 분당선의 환승역, 그리고 KTX가 있으며 여기에 GTX-C 노선까지 추가 예정입니다. 원룸 특성상 정해져 있는 명적의 공간 효용성을 극대화하여 생활하시는데 편리함을 더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요. 내부로 들어오시면 스마트 일괄 소등 스위치를 통해 버튼 하나로 내부를 밝힐 수 있으며 급하게 외출 시에도 일괄 스마트 버튼 하나로 전기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옵션으로는 에어컨, 냉장고, 전기 쿡탑, 빌트인 드럼 세탁기, 전자비대, 홈 네트워크 시스템, 스마트 도어 카메라, 천정형 냉방기, LED 조명 등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넓고 깔끔하며 아파트와 주차장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더 생활하기 편리합니다. 바로 옆에는 스타필드가 23년 중복 예정이라 지금보다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희 사랑채 부동산은 하서영 파크프로지오 판매시설 대로병 코너에 위치한 부동산입니다. 추가 문의사항 및 매물 접수 또한 유선 문의 주시면 신속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